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를 못 찾았어? 못 찾았어 머리 왜이래? 머리가... 여기서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 배고프다 팝콘 먹자 팝콘 먹자 팝콘 먹자 왜이러는 걸까요? 이게 이상해 그냥 니 얼굴이 이상해 이러나? 이러네 하이큐가 있는데 저번에 다 봤는데 여기 진짜? 응 우측에 다 있나? 띄울까 안 치울까? 이가? 우측에 가서 이 여자 있어 맘두 우리 어제 맘두 먹었잖아 네 범죄도시 2 아 근데 앞자리? 앞자리만 남아있어 뭐 어쩔 수 없지 편하지 자리 있는게 어디야? 아 커플 스위트보크스 좀 불편해 뭐 어때? 이거 시이트네 더 커 스위트보크스 네 예 띄울까 어디야? 스위트보크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여기 사이트 두 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뭐 먹을까? 콩스프 아 저 콩스프 아지아 난 맥주면 돼 맥주 먹을 수 있어? 어? 몰라 저번에 맥주 있었던거 같아 없으면 말고 즉석구이 오징어 어쨌든 CGV 왔으니까 어 더블콤보 먹자 더블콤보 이거 우리꺼 시간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천천히 오징어로도 뜯어볼까? 난 오징어 먼저 뜯어야겠어 응 응 고마워 근데 맥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응 먹자 다 먹자 비일은 어떻게 해야 돼? 맥주... 하나만 지금 먹을까? 같이 으아하하하하 왜 그래? 그럼 음료수 하나 더 시켜야 되나 그러면 이거 마시면돼 근데 마시면돼요 응 이거 마시면돼요 이거 한 개씩 하자 후에 들어가서 왜? 어 또 진짜 흐비를 엄청 흐비를 엄청 흐비를 엄청 흐비를 엄청 흐비를 짠을 할 수는 없겠군 이거 떼줘 짠 할래? 아니 하나씩 어마에 오이시해 달아 달아? 응 여러컵 달지? 어어 달지? 네 뭐? 버터구이 버터? 응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응 바질 영화 보이잖아 다 먹겠는데? 응, 그렇구나. 뭐 1개 더 먹어도 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? 바질 오니온 엄청 맛있어 나이스 초이스 음, 고소하네 응 근데 맛은 잘 어울려 일본 가사도 영화 보다 응 또 그거 하고 싶어 아, 그니까 카메라 찍어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근데 그곳은 다가가가가가가 다가가가가가가가 그거 있는데로 가자 응 오싹한 곳이 이거 네, 즐거운 관련되세요 네, 감사합니다 저희 뭐하는 입장 찍는 거 아니야? 조지야 그니까 딱 여기까지 오랜만에 미사토랑 영화 재밌게 봤어요 네 범죄도시 범죄도시 봤어요 다 먹었어 아, 진짜 재밌게 봤어 네, 음식 틀을 수 있어 이거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먹었어요 이거 다, 이거 다 먹었어요 원래는 버리고 가는 게 맞을 텐데 네 이거 다 먹었어요 종이? 먹힐? 아니야, 가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이거는 해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집에 갑니다 오늘 구독자 100명 달성했어요 네 내 엄마장까지 시작 징끈 열렸지? 집에서 다시 만난 미사토입니다 엄마야 나 kilomet mier 일곱 les whom letter vaccinations ensemb리 뱃 대학교 어류 clip 세 감사합니다.